아 나 빼고 다 허줍들이야 1렙으로 주지죠? 내 세롯게 이거밖에 없다 형 그거는 갱당해서 죽을텐데 헥카림한테 아이 나는 절대 안죽어 확실한 건 나는 안죽어 원딜이 죽지? 나는 절대 안죽어 끌리면 한 명 죽긴 하겠다 도병 미스포츄는 뭐예요? 저거 큐에 터져서 그런가봐 이거 와드 안받고 가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데 누군가 잠수다 야 안되겠다 가봐 세트 그냥 유치할키고 들어가든가 포인 야 잡을만하다 잡을만 내꺼 풀 누가 다 썼냐 야 풀 계속했네 아니 풀 이거 손해 이거 손해야 이거 어? 모르겠어 음 음 아 좋아요 겟 겟뚝가왔죠? 노클레스 하나만 놓쳐라 제발 오케이 이러면은 내가 경시 늦춰도 괜찮지 킴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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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예스 이게 탈리아지 완벽한 완벽한 밀어내기 지렸구요 이건 진짜 지렸어 쌌다 이건 잡았 아우 맛있음 잡았는데 헬카렘 오면 더블킬이긴 한데 제발 페스티브 어우 이거 끝났어 어우 엘카렘 유채 없다 야 얘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안녕하세요 아 내껀데 깜짝이야 야 물용이다 태민아 물용이야 이거 아 텔퍼 뭐냐고 라이즈 노프리긴 한데 무비 아 라이즈 텔퍼 뭔데 아 이 새끼들 또 뭔데 아 이 새끼들 또 뭔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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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케이 렛츠 무브아 렛츠 고고고 고고고고 나이스 윗보 있지 않았냐? 여기 한번 숨자 붙어서 어 뭐야 여기 아 탈취하는거 뭐야 아 이거 노플인데 아 망했다 아칼리 궁 없는데 얘 노플로 잠깐만 나 왜 딸려 들어가 아 W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좀 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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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라 이속 아 위성 왜 이렇게 빨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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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 어 힉크 두개나 입고야 일단 잡았죠 여기 이번에 민무빙이다 제가 와 대꿀 천원디 와 천원 니가 먹냐 플래시 잠깐만 목둔 목둔 쐈어 어 아 예아 게임을 계속 쳐나가 아 왜 소련 안했던거 가춘소련도 아니고 이거 맨날 나갔다 오예 갈뻔했다 맨날 집을 나가 얘네 맨날 집을 나가 얘네